야, 저 음식 각 잡는 거 보세요. 이야, 성취하시네. 각이 잡혀야 되는구나. 너무 대단하시다. 일단 대충 챙겨놨으니까 씻기 전에 먹어. 알았지? 밥만 떠서 먹어. 갔다 오고. 엄마 나가는데 인사 안 하냐? 맛있는 거 마시고. 아들들은 저렇게 또 다르구나. 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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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. 다르고 다르지 않더라고요. 완전히 다르네요. 키우는 맛은 없어요, 솔직히. 밥도 차려놓고 나가시는 거예요? 네. 저는 새벽 촬영 나가도 아침 항상 더 일찍 일어나서. 진짜요? 3시에 일어나서 김밥 말아놓고 나가요. 진짜 너무 대단하시다. 부지런하시다. 밥 먹으려면. 마음에 안 든 표정이야. 표정이. 밥 먹으려나? 뭔데? 계란말이랑. 또. 또. 채소들. 원래 안 좋아하나? 채소. 어제부터 나물만 먹은 것 같은데. 뭐 시켜 먹을까? 시켜 먹을까? 뭐, 뭐 먹으시고. 치킨. 치킨. 어차피 먹는데 치킨도 먹고 피자도 하나 먹고. 그러자. 그럼 밥은 안 먹고? 밥 차려놨는데? 와, 근데 저럴 때 조금 많이 화나는데. 큰일 났네. 나가는 게 미안하니까 저녁을 차려놓고 나간 건데. 엄마가 배달 음식을 싫어하셔가지고. 저희가 뭐 1년에 한두 번 먹는 게 끝이에요. 1년에 한두 번? 네, 저는 싫어해요. 그런 음식을. 정말로. 우리 1년에 한번 해 먹을까 말까. 됐다. 주문 됐으니까. 이제 오겠지? 언제쯤 오는지는 안 나오나? 오래 걸리네. 얼마가 걸리네. 35분 후. 이렇게 오래 걸려? 응? 네. 바로에다 볼까? 아니, 숫죠? 식탁? 응. 갔자. 이야, 되게 오랜만이다. 되게 오랜만이래. 남편분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아들 핑계로. 1년에 한두 번이니까. 이거 먹지 않아, 이거는. 진짜. 뭐 어쩔 수 없이. 어머, 저거 다 치워버려. 어떡해. 밀렸어, 밀렸어. 아, 저 반찬. 어머, 저 각 잡은 거 다 치워네. 아빠랑이 되게 사이가 좋은가 봐. 아니, 이럴 땐 통하잖아요. 이럴 때는. 잘 먹을게. 뭐부터 먹지? 어디 가? 아니, 가기는 어딜 가. 닭을 놔두고. 이럴 때 먹어야지. 오랜만에 먹으면 진짜 맛있어. 아버지. 아까 김밥 드실 때랑 너무 달라. 아니, 아버지. 서서 드세요. 아니, 아버지. 왜냐하면 마음이 급한 거예요, 혹시. 아니, 오빠. 엄마가 돌아올까 봐. 죄 찍은 기분을 드실 것 같은데. 아직 그런 거죠? 그런 마음이죠. 드세요. 많이 먹어도. 언제 또 먹을지 몰라. 대단해서 먹은 건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. 엉덩이 난지도 않고 먹어요. 원래 이렇게 잘 드시는 분이었어요? 마음이 짠하네요. 뼛까지 먹을 뻔했다. 맛있네요. 맛있네? 맛있네. 이야, 한빈이도 너무 잘 먹어. 좋아하네요. 근데 제가 안 시켜주거든요. 김밥에 들어갔던 재료들이 여기다가 들어있는데. 김밥이랑 비교한 것 좀. 아빠랑 희원이랑 완전 딴 사람이 이런 표정이. 아니, 저거, 저거. 손가락 쭉쭉 빨아먹고 있어, 지금. 남편이 너무 잘 먹네요, 생각보다. 저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더라고요. 진짜로. 애들이 마음을 여는 게. 그래서 떠나고 싶었나 봐요, 아들이. 맞아, 맞아. 그럴 수 있어요. 엄마 없애다 먹으니까 조금 미안하긴 하다. 괜찮아. 괜찮아? 그렇게만 할 수 있냐. 그렇죠? 엄마를 생각해서. 엄마가 있었으면 못 먹었지. 그래도 엄마를 생각하면서 먹어. 아버지 피자를 마시고 있어. 김밥 먹을 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, 지금 상황이. 그래도 남편분이 엄마 생각한다. 엄마인가? 오! 왔어! 오! 어떻게 엄마 온 거예요? 물을 잠가 놓은 거예요? 안에서? 잠깐만. 걸어놨네. 주동행 일하시다. 주동행 일하시다. 들어오지 말라고 이걸 걸어장고 왔어. 아니야, 그거 아니고. 내가 오는 게 그렇게 싫어? 자기가 나가면서 걸어장고 온 거 아니야? 말해도 밖에서 이걸 어떻게 걸어장고. 그러네. 아이고. 야, 나갔다 왔는데 시원이는 코 쪽에 담배고. 우리 예쁜 사랑이면 그냥. 어머, 아버님 또 있나? 야, 관심이 없어, 관심이. 이별 박수 먹었어? 지금 먹고 있어. 어떡해, 나 못 보겠어. 먹고 있어? 뭐야? 기왕 이렇게 된 거. 너무. 차에 손만 먹은 것 같아서. 그래서 오랜만에. 지금 뭐 시킨 거야, 그래서? 먹어봐줘. 차려 놓고 나갔는데. 눈치 보신다. 좀 황당한데. 어이가 없다, 진짜. 둘 다 좋아해서 계란말이까지 해 놓고 갔는데 이거 배달음식 뭐 시킨 거야, 이게 뭐야, 지금? 치킨하고 피자야? 치킨하고 피자? 야채도 먹으려고 여기 브로콜리하고 파프레파 있네. 공색하십니다. 스테이크도 있고. 그렇게 맛있어? 응. 엄마가 나갔다 들어오는데 인사도 안 하고. 그냥 치킨에만 코 받고 있네, 정말. 안녕. 참. 옆구리 찔러 절 받기네. 어우, 정말. 자기 생각하면서 먹는다. 내 생각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차려 놓고 갔으니까 밥을 먹었어야지. 어쩌게 다 치워놓고 이게 그렇게 보기 싫어? 어? 아니, 아껴 먹으려고 저기다 일단 놔둔 거지. 아껴 먹으려고 진짜. 옹색하다. 피자는 모르겠지만 치킨은 내가 별로 안 좋다고 얘기했잖아, 기름. 나도 치킨은 안 시키려고 그랬는데, 희원이가. 시켜먹는데? 희원이가? 눈 집어지고. 아버님이 시키신 거로 알고 있는데? 이거 누가 시키지 알았어, 진짜, 근데? 아버지요. 희원이가 시켜자고 했나? 서로 눈 집어 먹을까? 어. 네, 저희가 봤어요. 치킨도 먹고 피자도 하나 먹고 그러자. 예, 예. 아버지가 그러셨어요. 아빠가 먹기 싫다고 했잖아. 뭘 먹기 싫다고, 우리 아빠가? 저 아빠. 너무 야채가 많이 나온다고. 너무하네, 정말. 섭하게. 날개 줄까? 참. 야, 다리 두 개 다 먹었니? 나 하나밖에 안 먹었어. 아빠가 하나 먹었잖아. 그게 답이었구나. 야, 난 계란말이 먹을란다. 난 계란말이 먹을래. 진짜? 저거 어떡하라고 그러면은. 되게 섭섭하긴 했어요, 진짜. 많이 서운하셨겠다, 진짜. 서운하죠, 저럴 때 진짜. 너무 가정이 희생을 했어. 아침에 김밥 싸고. 너무 잘하네. 피곤한데도 아침에 일어나서 김밥 싸고 뭐하고. 대단한 거죠. 이제는 그냥 주먹밥으로 이렇게 하고. 그래. 그래, 그래. 맞아요. 그냥 냅둬야 되는 경우도 있어야 할 것 같아. 그럼, 그럼, 그럼. 본전 생각나잖아. 대단하죠. 다 해줬으니까. 너무 자기를 희생하고 너무 잘하려고 하면. 나중에는 너무 허무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정원 씨가. 난 오히려 정원 씨가 더 걱정이 돼. 선배 입장에서.